엄청나지 않나요? 진짜 코드를 한 줄도 안 쓰고 복사 붙여넣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댓글창이 구현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을 만들어가는 조코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실전 수익형 웹 앱 만들기 네 번째 시간으로 인공지능 동물상 테스트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전 개발 과정이나 환경 세팅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들을 참고해주세요 물론 꼭 이전 영상을 봐야만 이번 영상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각각의 영상별로 따라하실 수 있는 유의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코딩 없이 댓글 기능을 만들고 자바스크립트로 서비스의 사용성을 개선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디스커스라는 소셜 댓글 서비스를 이용해서 댓글 기능을 구현할 건데요 물론 댓글 기능을 처음부터 다 만들어도 되겠지만 댓글 데이터를 저장할 백엔드도 구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을 구현하려면 상당히 귀찮겠죠 디스커스는 코딩이 하나도 필요 없이 미리 기능들을 다 만들어 놓아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로 가져다 쓰면 됩니다 단순한 댓글 기능 뿐만 아니라 SNS 공유, 움짤, 이미지 첨부, 텍스트 꾸미기, 좋아요, 싫어요, 대댓글 기능 등 엄청나게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제플린과 CSS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개선하였지만 결과를 보려면 사진을 올려놓고 스타트와 예측 버튼을 눌러야만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사진을 올려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스타트와 예측이 수행돼서 결과가 이 안쪽에 나오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순서도 뒤죽박죽인데 얘도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게 만들고 결과 메시지도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CSS는 많이 다뤄봤으니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중심으로 서비스 사용성을 개선하는 걸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죠 이 사이트가 우리가 오늘 이용할 소셜 댓글 서비스 디스커스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주소는 디스커스.com으로 들어오시면 되며 본문과 댓글에도 주소 남겨놓겠습니다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진행하신 후 중앙에 Get Started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디스커스를 내 사이트에 설치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네임을 정해줍니다 저는 조코딩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URL 주소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고유한 값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는 엔터테인먼트 랭귀지는 한국어가 없으니 영어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Create Site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요금제 정보가 나오는데요 기능이 많은 유료 버전을 쓰셔도 되겠지만 아래에 Basic이라고 해서 무료 버전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무료 버전도 충분히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 무료 버전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Subscribe Now 버튼을 눌러줍니다 디스커스는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직접 만든 사이트를 쓸 거기 때문에 가장 아래에 있는 Install Manually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나온 1번 코드를 전체 선택하고 복사합니다 그리고 이전 시간 작업한 HTML 코드의 아래쪽에 스크립트들이 시작되는 바로 위쪽에 붙여 넣어주겠습니다 코드 정렬은 Alt Shift P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정렬됩니다 저장 후 사이트를 새로 고침해 보시면 하단에 댓글 창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진짜 코드를 한 줄도 안 쓰고 복사 붙여넣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댓글 창이 구현되었습니다 실제로 댓글도 남겨보겠습니다 댓글 창에 대박 이라고 쓰고 여기 포스트에서 조코딩 누르면 이렇게 댓글이 잘 달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이트 하단에 컨피규어 버튼을 누르면 댓글 창의 색깔이나 폰트 그리고 댓글 정책 등도 정해서 설정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 스타트와 예측을 눌러야만 수행이 되던 것을 사진을 올려놓으면 바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사용성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코드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그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업로드하는 인풋 태그에 사진을 업로드하면 사진이 업로드 되면서 여기 onChange라는 HTML 속성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는 인풋 태그에 변화가 생기면 즉 우리가 어떤 값을 입력하거나 사진을 첨부하는데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뒤에 있는 readurl 괄호하고 this 어떤 문장이 있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있으면 이거는 함수죠 함수나 자바스크립트의 개념을 잘 모르시겠으면 이전 자바스크립트 1강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정리하면 onChange 변화가 일어났을 때 readurl이라는 함수가 실행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스크립트 부분에 readurl이라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데요 readurl이라는 함수는 어떤 인풋 파일이 들어오면 이런 코드들이 실행되는데요 이미지 업로드 랩이라는 클래스는 숨기고 파일 업로드 이미지의 src 부분에 뭔가를 넣고 파일 업로드 콘텐트는 보여주고 이미지 타이틀을 들어온 파일의 이름으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숨김 처리하는 이미지 업로드 랩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미지 업로드 랩이 디스플레이가 none 즉 안 보이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나타나게 한다면 디스플레이를 block으로 바꿔보면 이런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즉 사진을 업로드하는 부분은 업로드를 했으면 필요가 없으니 hide, 숨김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얘는 display none 파일 업로드 콘텐트는 show라고 됐죠 보시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디스플레이 block이 되면서 사진 이미지와 제거하는 버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파일 업로드 이미지 이거죠 이거의 src 부분에 사진 데이터가 들어갔는데요 이는 여기 두 번째에 파일 업로드 이미지라는 것에 src 부분에 사진 데이터를 넣는 과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사진을 업로드 했을 때 read url이라는 함수가 실행되면서 이 인풋 박스가 없어지고 사진이 보여지고 버튼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이 함수를 통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start 버튼을 누르는 과정이 함수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굳이 start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사진을 올려놓음과 동시에 이 start가 실행이 되게 만들면 되겠죠 이 start 버튼의 역할이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설명드리면 start 버튼을 누르면 init이라는 함수가 실행됩니다 init 함수는 이 주소에서 우리가 학습시킨 모델을 불러오는 그런 함수였습니다 모델을 불러오고 추가적으로 라벨 컨테이너라는 걸 생성해서 특정 동물이 몇 프로 닮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라벨 컨테이너를 만드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init 함수를 read url 안에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코드를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start 버튼 안쪽에 init이라는 함수를 그러면 이 버튼은 필요 없겠죠 지워주고 여기 read url 안쪽에 넣어주겠습니다 뭔가 이런 게 다 실행되고 마지막에 실행될 수 있도록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 후 콘솔 탭으로 들어가 보시면 위에 있는 것들은 디스커스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사진을 올리면 init이 실행되면서 굳이 start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이렇게 start가 실행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예측도 마찬가지겠죠 굳이 사진을 올리고 예측을 누르지 않아도 사진을 올림과 동시에 예측이 수행되면 더 좋겠죠 그러면 예측 버튼은 on 클릭했을 때 predict라는 함수가 수행되는데요 얘를 복사해서 그러면 예측 버튼도 필요 없겠죠 마찬가지로 read url 안쪽에 init 함수가 모델을 불러오는 거니까 모델을 다 불러오고 나서 그 다음에 predict를 수행하면 되겠죠 여기서 자바스크립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init 밑에 바로 predict 함수를 수행하게 되면 함수 실행 순서가 이렇게 쭉 실행되면서 init이 수행되고 바로 predict가 수행되는데 init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모델을 불러오는데 그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모델을 불러오는 중에 바로 다음 코드가 실행돼서 predict라는 함수가 실행되게 되면 모델을 다 불러오지도 않았는데 예측을 수행하니까 오류가 발생하겠죠 실제로 이렇게 이미지를 올려서 수행해 보면 predict 관련해서 오류가 나고 그 다음에 모델이 불러와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init 함수에 async라는 게 붙어있죠 그리고 모델을 로드하는 과정에 await이란 게 붙어있는데 이 async await을 쓰게 되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과정이 끝난 다음에 뭔가를 수행할 수 있는 promise라는 개념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괜히 용어가 어려운데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init이 async await이 걸려있으니까 init에 .gen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괄호 열고 닫고 이 괄호 안쪽에 괄호를 열고 닫고 는 하고 화살표를 그린 다음에 꺽쇠를 넣어준 다음에 여기에 console.log 하고 hello 라는 걸 찍어보겠습니다 그리고 predict를 주석 처리하고 그리고 테스트를 해보면 사진을 올려놓았을 때 로딩이 다 끝난 다음에 hello 라는 게 찍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hello가 들어갈 자리에 predict를 넣게 되면 로딩이 다 끝나고 predict를 수행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predict 함수를 여기 console.log 아래쪽에 넣어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init이라는 함수는 오래 걸리는 함수라 async await이 걸려있었는데요 async await은 .den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den은 init이라는 함수가 끝난 다음에 라는 뜻이고요 den 안쪽에 있는 건 함수인데요 화살표 함수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최신 문법에서 사용됩니다 예전 문법으로 쓴다면 function 이라고 써서 바로 선언과 동시에 실행이 될 수 있는 함수를 쓴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즉 den 이후에 이 함수가 실행되는데 console.log에 hello 라고 찍고 predict를 수행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init이라는 게 다 끝나고 then function이 실행되면서 hello 가 찍히고 그 다음에 predict가 수행이 되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해주시고 사진을 넣어서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모델 로딩이 끝나고 hello 가 뜬 다음에 predict가 수행돼서 이렇게 한 번에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버튼을 어떤 것도 누르지 않아도 사진을 넣기만 하면 이렇게 결과까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플린에서 보시면 결과가 여기에 뜰 게 아니라 안쪽에 들어가야겠죠 이것도 조절해 주겠습니다 개발자 도구로 넣어줄 위치를 확인해 보시면 이미지 바로 아래에 여기 있는 div 사이에 넣어주면 되겠죠 라벨 컨테이너 예상하는 이 내용을 이 안쪽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컨테이너 안쪽의 내용은 아까 보신 이닛 함수의 아래쪽에 라벨 컨테이너를 선택해서 이 안쪽에 어펜드 차일드로 div 태그를 넣어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라벨 컨테이너의 위치만 옮겨주면 얘는 아이디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없이 똑같이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코드에서 라벨 컨테이너를 복사해서 이미지와 div 태그 안쪽에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처홀머신 이미지 모델 이런 건 버튼이 다 없어졌으니 보실 필요가 없겠죠 얘는 지워주고 저장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해 보시면 이제는 바깥쪽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이 안쪽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플린과 비교해 보면 여기는 제일 닮은 공룡상이 맨 위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제일 닮은 공룡상은 네 번째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닮은 순서대로 배열해 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여기 당신은 공룡처럼 이렇게 나오는 문장이 가장 닮은 동물상에 따라서 여기에 표시될 수 있으면 좋겠죠 이걸 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닮았는지 그 정도를 표시해 주는 게 이 predict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코드의 흐름을 보시면 모델을 통해 예측을 수행하고 prediction 이라는 변수에 넣어 줍니다 그리고 그리고 for 반복문을 통해서 prediction의 요소들을 하나씩 html로 찍어 주는 코드입니다 그러면 여기 prediction 안에 있는 내용을 정렬해 주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먼저 prediction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console.log prediction을 여기 안에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콘솔을 확인해 보시면 배열 형태로 자료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 0번부터 4번까지 배열이 있고 각 요소마다 object 형식으로 class name은 dog probability는 얼마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쭉쭉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열 object 개념을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이전 javascript 2강 강좌를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이 배열을 probability 순서대로 높은 순서로 정렬을 하면 되겠죠 늘 그랬듯 언어 이름 그리고 하고자 하는 행위를 검색해서 구글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array를 sort 정렬할 건데요 by object value object의 값으로 정렬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하고 문서를 찾아보았더니 여기에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prediction 아래에 붙여 넣어주고 homes 대신에 우리는 prediction 을 입력하고 a.price 가격이 아니라 아까 probability였죠 얘를 복사해서 price 대신에 probability를 넣고 이렇게 하면 정렬이 완료됩니다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바스크립트의 array에는 .sort 라는 함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값이 들어있는 array면 .sort 하면 끝났는데 이 안에 값들이 object 형태로 있겠죠 그래서 크기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각 object 요소를 받아서 함수를 수행합니다 그 함수를 얘네 둘이 연산해서 뺐을 때 더 큰게 아래로 가게 만드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작은게 위로 갔네요 그럼 반대로 해주면 되겠죠 반대로 a 대신에 b를 넣고 b 대신에 a를 넣으면 반대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원하는 대로 제일 높은 순서대로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화면에서도 제일 높은 순서대로 배정이 되었죠 그러면 이제 정렬을 했으니 0번 제일 먼저 나오는 동물은 무조건 가장 많이 닮은 동물이 0번으로 나오겠죠 이걸 이용한다면 prediction의 0번의 class name은 무조건 가장 많이 닮은 동물의 이름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이 뭐인지에 따라서 어떤 문장을 수행할지를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의 스위치문을 이용해서 만들겠습니다 스위치문은 스위치하고 어떤 값이 들어가면 이 값이 x일 때는 어떤게 실행되고 y일 때는 어떤게 실행되고 default 기본적으로는 뭐가 실행되고 뭐 이런 식으로 쓰는게 스위치문입니다 if else if else 하는거랑 똑같은 건데요 동물이 여러 마리니 우리는 스위치문으로 편리하게 써보겠습니다 얘를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놓고 정렬해준 뒤에 prediction class name 얘를 스위치문 안쪽에 넣게 되면 이 값이 case x일 때 동물상 하나씩 적어주면 되겠죠 dog일 때 cat일 때 bear일 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bar하고 result message 라는 변수를 만들고 이 result message에 강아지상일 때는 강아지상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바로 아래쪽에 p 태그를 넣어주고 class는 result message 라고 태그를 만들어주고 이 result message 안쪽에 jQuery를 이용해서 .result message result message result message 라는 class 안쪽에 html 안쪽에 result message 라는 변수를 넣어주게 되면 위에서 가장 닮은 class name에 해당하는 결과 메시지를 받아서 이 result message 라는 class를 가진 html 안쪽에 이 메시지를 넣어주는게 되겠죠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이렇게 결과 메시지가 뜨고 닮은 순서대로 배열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플린의 모습과 비슷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제플린에서는 결과보기 버튼이 있는데 우리는 사진을 넣으면 바로 결과까지 볼 수 있게 만들었으므로 이 결과보기 버튼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보기 버튼 대신에 다음 시간에 공유하기 버튼을 만들어서 이 서비스를 다른 sns에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렇게 숫자가 나온 것을 그래프의 형태와 퍼센트로 나타내는 것은 css의 영역이므로 힌트만 드리고 여러분을 위한 숙제로 남겨놓겠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현재는 class name이랑 probability를 땡땡으로 단순히 더해서 html에 넣어주는 것을 하고 있죠 이렇게 단순히 숫자를 넣어주는 대신에 여기에 html 태그를 넣어주고 그 태그에 막대 그래프처럼 색깔이나 크기를 넣어주게 되면 그 html 태그가 inner html로 들어가면서 막대 그래프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막대 그래프의 길이는 css의 width 값을 조절해 줌으로써 퍼센트에 따라서 그 width 값을 변화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것은 그냥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꾸게 되면 원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을 넣으면 결과가 글이 아니라 어떤 이미지로 나타나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결과 나타내는 곳에 이미지 태그를 넣어주게 만들면 이렇게 그래프로 나오지 않고 특정 이미지가 나타나게 되겠죠 이런 것처럼 코드에 정답은 없으니 여러분이 원하는 서비스를 마음껏 만들어 보세요 제플린에 대한 결과물의 완성보는 세부적인 css는 제가 조절해서 본문과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 직접 해보시고 안되시면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